아멘 내 삶 새 생명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는 주님의 사랑 이 삶의 문제에 흘려도 눈물 닮게 흘려도 나라가 주신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사랑 아멘 나의 믿음 주여 나의 삶이 주님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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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주님의 삶이 나의 믿음 주님의 주여 나의 삶이 주님 나의 믿음 주님 나의 믿음 주님 나의 믿음 주님 내 삶이 주님 산에 믿음 주님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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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음 주님 내 신이 지을게 내 사랑에 내 사랑에 내 삶이 내 삶이 내 삶이 내 삶이 내 삶이 내 삶이 내 삶 믿어 나의 삶의 주님 내 아내 내 그리운 사람 내 신 주님 내 아내 내 그리운 주님 내 주여 나의 삶의 주님 내 아내 내 그리운 사람 내 신 주님 내 아내 내 그리운 사람 주가 이 아내 내 그리운 사람 주가 이 아내 내 그리운 사람 주가 희망하시네 주가 희망하시네 신뢰하며 모든 자리에 주가 희망하시네 주가 희망하시네 주가 희망하시네 주가 희망하시네 바뀌지 않은 자리에 주가 희망하시네 주가 희망하시네 신뢰하며 모든 자리에 주가 희망하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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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리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식당 아래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대한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늘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이분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